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신축 첫입주구요. 현재 1.5룸 전세입니다. 아직 벽걸이 에어컨이라든지 싱크대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.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1.5룸 용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카메라로 보면 작게 보이네요. 역시 가격은 1억 6천이구요. 관리비는 7만원입니다. 특이하게 이런식으로 분리가 좋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가 2.80m 나오구요. 분리된 문에서 2.60m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주방, 주방쪽은 2m 50이 나오네요. 그래서 사실 여기가 싱크대가 들어갈 자리 같구요. 여기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갈 것 같고 여기 화장실은 여기 이렇게 신축이다 보니까 요즘 신축 지고 싼 것 같습니다. 1억 6천이면 1억 6천이면 싼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에 다른 부동산 분들도 카메라를 저처럼 들고 한 3팀을 만났거든요. 여기까지 일단 3팀을 만났고 다중주택으로 되어있을 것 같아서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1억 6천입니다. 그리고 다른 annotation층에서 구별됩니다. 아멘